여러분, 병뚜껑 멀리 지기게 해 주시죠? 멀리 지!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. 그 선까지 가장 긍정하게 병뚜껑을 쳐주신 분들께 7점씩 드릴 거예요. 아, 7점이요? 대표자 한 팀에 두 명씩 뽑아주세요. 자, 대표자 두 명씩 앞으로 나와주세요. 네. 대표자, 나왔나요? 주님, 주님은 또 누구예요? 하나! 정일아! 누가? 잘해! 여기 당신이 담요. 검 see on the outside 5 준비 준비 시작 화이팅 자 김페인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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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자 됐어 승강팀 연습게임? 연습게임? 아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연습게임 승강팀 자 이제 진짜 게임 시작해볼거에요 네 준비 시작 나간다 자 시작 준비 시작 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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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우리의 목표는 1등이 아니야 저는 천해 잠깐만 잠깐만 진영아 금방 빨강하여 스타일리 조절 내 감정을 오 하 하 하 아 혹시 키친 아 천하 제가 감동을 재밌게 하는거지 시작 카메라 긴장하십쇼 다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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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거지 3등 7등 5등 상속 드릴게요 뒤로 좀만 가려내라고 민규가 말하고 있습니다 파출기가 됩시다 빨리 좀 3등 드릴게요 생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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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 그리고 다음은 채널 보컬